좀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저는 우울증도 많이 겪었었고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리고 쟤는 진짜 또라이야 이럴 정도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자꾸 저를 따라오는 것 같고 그리고 누가 저를 자꾸 지켜보는 것 같고 자꾸 제가 헛소리를 한다. 제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길을 가게 된 계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7살 때부터 사실 신병이 왔어요. 근데 사실 신병인지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방황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23살 때 술 먹다가 말이 터진 거예요. 그때 막 사람들한테 점사 봐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불인 줄 알았거든요. 아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저는 우울증도 많이 겪었었고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봤을 때도 저는 진짜 또라이야 이럴 정도로 주변 사람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3살 때 제가 그때 말문이 터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정신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약 처방을 받았는데 오랜만에 약을 안 먹다가 한 3개월만 약을 먹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자꾸 저를 따라오는 것 같고 누가 저기서 저를 자꾸 지켜보는 것 같고 자꾸 제가 헛소리를 한다. 제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병명이 다중격장애, 조염병에 이상한 병명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약을 타서 먹고 있는데도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 의사선생님이 이쪽을 믿으셨는지 어쩐지 몰라도 병원 정신학계적으로도 신병이라는 게 존재는 한데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방울소리가 자꾸 들리고 사람들한테 자꾸 점사하니 점사를 이렇게 막 봐준다. 그때 막 의사선생님이 울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의사선생님이 정말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하지만 신병인 것 같다.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됐어요. 제 뒤에 자꾸 할머니랑 그러니까 동자님이 자꾸 계시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신병이라고까지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냥 이거는 비닐일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제 귀에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도 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뭐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로 해서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죽는다 죽는다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막 이렇게 있다가 네가 만일 죽고 나면 앞으로 너희 가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굉장히 불유녀처럼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부모님과 내 막내동생이 무당이 되는데 그러면 내 한 몸 희생에서 차라리 무당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무당 집을 이렇게 찾아다닌 것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신암마를 이렇게 네. 찾아다닌 거죠. 그러면서 사실 더 미쳐있었어요. 막 학교 다닌다고 그러고 그래서 밤 미친년인 상태에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을 받게 된 거예요. 꾸준히 지금 이제 이 길을 걷고 계신데 네. 계기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솔직히 진짜 방황 많이 했거든요. 저도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저도 어리니까 할아버지한테 막 반항도 많이 하고 저희 신년기 전에 할아버지는 나한테 거짓말을 쳤다는 둥 정상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면서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놨다는 둥 내 귀에 항상 CCTV가 달려있는 느낌이고 내 뒤에서 누가 계속해서 감시하는 느낌이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랑 맨날 대면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혓대질하면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할아버지한테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신년기 전에 큰 잘못을 했어요. 머리가 잘렸단 말이에요. 머리가 잘리고 한 달 동안 못 나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신년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전에는 아빠, 엄마처럼 어르신들이 있는 줄만 알았는데 신년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신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계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서워서 이렇게 시작을 올바르게 가야겠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되게 매력있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네. 신년기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저도 좋은 일도 하고 그리고 신년기 뭐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아 이게 좀 사람 사는 길이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말이에요. 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 무단 그만둘래? 했으면 전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너 이 길 포기할 수 있니? 너 이 길 그만둘래? 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신년기를 못 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감사한 분들이시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시고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들이시고 그럼 지금은 결국은 이제 행복하신 거죠? 행복하다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클럽에도 귀신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정상이처럼 클럽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도 신 받아도 클럽 가고 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단도 즐길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할아버지에 딱 실리고 나서 제가 앞으로 펼쳐진 삶을 봤더니 네. 너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삶이었냐면 넌 앞으로 전사를 볼 것이고 넌 앞으로 산에 다닐 것이고 넌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며 넌 앞으로 그저 너 혼자 외롭게 고독히 지낼 것이다 이런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파노라마가 쫙 스치듯이 그때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우신 게 아니고 제가 울었어요. 신령님이 실린 상태에서 제가 울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했던 삶이랑 너무 다룬 거예요. 나 어리잖아. 나도 즐겨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남의 친구들 만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내 인생 끝난 거잖아. 아니, 아니죠. 진정하세요. 진정한 거 아닙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아니 그래도 맞잖아. 솔직히 생각해보면 나는 이제 나는 정상인으로서 클럽도 다 다녀야 되고 지금 저희 주제가 무속인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맞잖아. 가면 어때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보여준 인생은 그게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난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나 신규 끝나자마자 아빠한테 달려가서 그랬거든. 아빠 네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클럽을 못 가니까. 클럽을 못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클럽 하셨던 거예요? 어, 네. 너무 좋아했거든요. noite 맛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